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4번째는요.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외부효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때 과소 생산되고 어느 때 과다 생산이 되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가 첫 번째가 중요해요. 외부효과는 이따가 보겠지만 긍정적인 외부효과고 부정적인 외부효과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딱 봐도 안 좋은 게 느껴지죠? 부정적이래잖아. 그죠? 근데 긍정적 외부효과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긍정적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외부효과를 외부성 이렇게도 얘기해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라고요. 아셨죠? 긍정적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왜 나빠요? 왜?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 붙었던 부정적이 앞에 붙었던 간에 시장 실패를 시켜서 자원의 효율성을,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부정적 그러면 과다라는 말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면 이건 과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산의 부의 외부성. 생산의 부의 외부효과가 제일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예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외부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예 해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외부효과의 정의. 여기에서 딱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외부성이라고도 돼요. 외부효과를 외부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제 주체가 포인트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이득을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봐봐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득을 시장을 통해서 이게 사거나 팔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시장 안에서, 시장 안에서 어떤 자원이 이렇게 시장을 통과해서 배분이 돼야지 이 시장 내에서는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외부, 외부라는 말은 시장의 외부라는 얘기예요. 시장 외부로 이렇게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올바로 배분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성의 유형을 보면 정의 외부성이 있고요. 즉,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성, 즉 부정적 외부성,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는데 어떤, 봐봐요. 어떤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았대죠? 봐봐.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득을 준 거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봐요.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았다네. 아까 정의 그대로 나오죠?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아서 이걸 다른 경제주체에게 줘요. 물론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의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내부화가 됐다 그래요. 시장의 내부화가 돼서 외부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활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산에 대한 경제활동, 소비에 대한 경제활동 두 개밖에 없는데 생산할 때 외부 효과가 생기는 것을 생산의 외부성 그리고 소비할 때 생기는 게 소비의 외부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생산할 때 생산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면 그거는 정의 생산의 외부성이겠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산을 하는 도중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대요. 그러면 부의 생산의 외부성이겠네. 그리고 소비의 외부성도 보세요. 이것도 소비하는데 남에게 이익을 줬으면 의도하지 않고 그러면 정의 소비의 외부성 그리고 부의 소비의 외부성은 소비하는데 남에게 손해를 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표를 한번 보시면요. 봐봐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생산을 할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뭔가 크기를 비교하네요. 그죠? 생산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일단 비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하고는 뭐가 관련이냐면 소비하면 우리가 효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효용은 주관적인 효용이니까 이걸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편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효용을 편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에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냐면 비용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외부 효과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비하는 주체로부터 그 사람들의 비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한다? 편익이 변하는 거예요. 편익이. 그러니까 소비라는 말이 나오면 편익 갖고 비교하고 생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용 갖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암기하셔야 돼. 암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이유까지 설명해 줬는데 억지로 암기가 돼? 아니면 지금 저절로 외워지고 있어. 저절로 외워야 돼. 저절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봐봐요.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다 생산이야. 과다. 과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과다라는 말이.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소라는 말이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안 보고 딱 해서 부정적인 생산 외부 효과. 딱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과다겠네. 딱 나와야 돼. 생산이니까 과다 생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편의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생산이니까 생산할 때는 비용을 따져야 되니까 비용 가지고 뭔가 비교를 하는데 비용에서 우리가 비교할 거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이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쉬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특이하게 외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교재밖에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테셀 시험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을 보는데 외부 효과의 그래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니, 보면 더 헷갈려. 그래서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이따가 하나만 이따가 공예는 중요하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설명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그냥 여기서 전제칠판에서 그려드리는데 그림으로 알면 더 헷갈려.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딱 그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그러면 자, 이거 가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소비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네. 소비의 긍정적. 그럼 소비 딱 나왔어요. 그러면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아니면 편익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편익을 가지고 따져요. 소비라고 그랬으니까. 법에 소비니까 편익을 가지고 서로 크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긍정적이니까 과소야 과다야. 즉, 긍정적인 거는 과소라고 그랬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생산의 외부성 중에서 부의 생산의 외부성 있죠. 이거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 3, 4, 5번 있죠. 3, 4 3번의 외부성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생산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얘들이 다 하나씩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거 생산의 외부성 부의 외부성 공회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여기 한 사회 이 사회에 이 사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A가 공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장을 운영하냐면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구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 100원이 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A가 드는 이 비용은 비용이 100원이 들었대요. 그럼 우리 완전경쟁시장에서는 P는 M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로 팔냐면 뭐 100원에 팔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기의 비용 100원을 가지고 가격을 100원으로 받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 가구는 50개 정도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을 하는데 얘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B하고 C를 괴롭히려고 그러진 않지만 이 가구를 만들면 톱질도 해야 되고 막 거기 위에다 뭐 그 니스도 발라야 되고 막 그래야 돼서 냄새도 나고 소음도 톱질을 하는데 소음도 생기고 톱밥도 막 날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B와 C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B와 C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은 지금 생산의 외부성이 따지니까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 B와 C에게 드는 비용도 얼마가 드냐면 약 5원 정도로 이 사람들의 고통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 봐봐요. 이게 A도 지금 아까 비용 생기는 걸 100원을 여기 그대로 적으면 이거는 지금 생산하는 A의 혼자만의 비용을 따줬더니 10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만의 비용이니까 사적 비용이라 그러고 이 비용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회 구성원들의 다른 사람들의 비용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은 이 사적 비용은 100원이고 다른 사람들 비용까지 계산했더니 110원이네. 그러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뭐가 더 커요? 그죠?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 사적 비용만 생각했을 때 50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10원이 늘어난 거죠. 그럼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배웠듯이 비용이 늘어나면 더 적게 만들잖아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죠? 더 적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 50개가 아니라 40개 정도밖에 못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게 더 최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적 비용만 따져가지고 만드는 게 최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사회적 비용까지 따져서 만드는 것이 더 최적의 생산량이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최적의 생산량은 40개인데 지금 50개나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과다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의 외부성을 따질 때 봐봐요. 지금 부의 생산의 외부성을 따지니까 이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과다 생산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볼까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지우고 지금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 받잖아요. 생산이니까 뭐를 따져야 돼? 편익이 아니라 비용 가지고 비교했는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많았고 과다 생산됐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 이 표 하나만 외우면 사실 우리 외부 효과 더 이상 볼 거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우리 교재 한번 봐봐요. 이 얘는 제가 4번에 괄호 2번에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 발생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 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PMC SMC 나왔잖아요. P는 퍼스널 S는 소셜 이에요. 똑같잖아요.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희한하게 우리 교재 그래프가 하나도 안 나왔죠. 아마 전세계 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교재 중에 외부 효과 중에서 그림을 안는 건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테스트 보는데 그림 볼 필요 없어요. 보면 더 헷갈려. 제가 지금 숫자로 예를 들었죠? 적절한 예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외부 효과는 훨씬 쉽습니다. 그림 가지고 그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의 외부 효과 봤으니까 다시 우리 교재 4번에 긍정적 외부 효과를 보고요. 선생님 어떤 생산활동을 하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양봉업자 듣죠? 거기 얘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외부 효과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예가 보통 나오는데 과수원 옆에 양봉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수원 옆에 양봉업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과수원 주인이 있고 여기 양봉업 주인이 있대요. 근데 원래 과수원만 하고 있었어요. 과수원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비용이 원래 과수원만 하는 경우에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갔었대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갔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과수원에서 나오는 또 50개로 할까요? 사과의 수가 50개였어. 50개. 근데 양봉업자가 옆에 과수원 옆에 들어섰습니다. 양봉업자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들어서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이 사회는 과수원 업자하고 양봉업자 둘밖에 없는데 이 양봉업하면 벌들이 막 이렇게 저기 수분이라 그러는데 이 과수원에 앉아가지고 암술과 수술 그리고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꽃잎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 벌들이 그걸 옮겨다줘. 그러니까 이 과수원은 원래 비용이 100이었대요. 그런데 되려 옆에 양봉업자가 들었으니까 이제 비용이 100원이었던 게 90원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더 감소했죠. 그죠? 자 생산이니까 뭐 가지고 따져야 돼? 비용 가지고 따져야 된대요. 비용 그래서 비용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거 지금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차린 거 아니죠.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50개 만들던 걸 몇 개를 만들었냐면 이제 60개를 만들 수가 있어. 왜냐하면 비용이 줄으니까 공급 국선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 기억 안 나요? 자 이거 지금 수요곡선하고 공급국선이 있을 때 비용이 감소하면 이 공급국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양은 여기서 이렇게 생산량은 증가하잖아요. 이건 기억하셔야지. 그러니까 50개 만들던 걸 6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비용은 지금 이거는 과수원업자 하나만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적 비용인데 이 비용은 이제 누구 비용까지 들어가냐면 양봉업자 양봉업자의 비용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사적 비용이 더 크네. 그죠? 그리고 자 원래 최적의 생산은 60개 만드는 거죠. 최적의 생산은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한 것까지 비교해서 60개 만드는 지금 50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가겠어요? 지금 이 최적의 최적의 생산량보다 좀 적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과소 생산하는 과소 생산 그래서 우리 표를 다시 보면 봐봐요. 이거 지금 생산이니까 일단 비용 따져야 되잖아. 비용이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죠? 그리고 이게 과소 소비라고 나오는데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고쳐요. 생산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과소 생산이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숫자로 예로 막 들었대. 숫자로 예로 들었대. 근데 그냥 제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봐봐요. 우리 외부효과 나쁜 거라 그랬지? 외부효과 나쁜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데 더 많이 만드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생산이야. 근데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왜 나빠요?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쁜 이유는 좋은 건데 너무 적 최적의 양보다 조금밖에 안 만드니까 나쁜 거겠죠. 자원의 배분의 효율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거는 너무 좋은 거는 너무 조금 만들고 나쁜 거는 너무 많이 만드니까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피는 자 봐봐요.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요게 지금 사회적 비용이니까 소셜 마지널 코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요것도 사회적 비용이니까 요 110원 요거 더 더한 110원이 소셜 마지널 코스트 SM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 교재에 3번에 괄호 4번에 나오는 게 SMB 이골 피는 SMC가 요거하고 맞춰야지 사적 비용하고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적의 생산량을 맞추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숫자까지 얘를 요것도 하나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과다 소비 부정적인 과다 소비에 대해서 한번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긴 담배 소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한 사회에 사회에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해요. 그러면 비용을 따져야 돼 아니면 편익을 따져야 돼 편익을 따져야 되는 거야 편익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편익을 따지겠다. 담배를 펴 편익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담배 좀 제발 좀 피지 마세요. 선생님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는데 어 담배를 끊을 때 막 그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안 돼 뭐냐면 끊을 때 한꺼번에 확 끊어야 돼 확 끊어야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 3일을 버티면은 거의 50% 이상 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 피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속담 중에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그게 괜히 만들어진 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담배를 끊으려고 어 수없이 시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해서 끊었는데 꼭 이게 실패하려면은 3일 안에 막 다시 피게 돼. 밥 먹고 막 이렇게 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3일만 넘기잖아요. 그럼 일단은 어 반쯤 성공하게 그래서 작심 3일 그래서 담배 제가 담배 끊을 때 그 경험으로 봐서는 3자가 들어가는 날 굉장히 어 위기가 닥칩니다. 담배를 막 피고 싶어요. 3일 지나서 그리고 3주 지나서 30일 한 달 지나서 세 달 지나서 이 정도 세 달까지 벗어나면 거의 90% 이상 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담배 얘기하는 아무튼 담배 끊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때는 담배를 끊는 놈들을 독한 놈들이라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진짜 담배 피는 놈들이 독한 놈들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담배 필 때도 마땅치 않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담배 필 때 막 그냥 문화 자체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굉장히 호의적인 문화였어요. 뭐 당구장에서 그건 식당에서는 담배 뻑뻑 피고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담배 피해도 암소리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럼 끊어요. 아무튼 담배 얘기하다가 보세요. 그러면 이 A라는 애가 담배를 필 때 A라는 애가 담배를 필 때 얘가 담배를 뻑뻑 피면서 어 지금 우리가 소비니까 편익을 얘기하는 거죠. 100의 편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뭔가를 살 때 편익에 맞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100원에 맞는 100원의 이 100원의 편익에 맞춰서 몇 개를 살 거냐면 어 50개 피해 담배를 피게 될 거야. 50개를 폈어. 그죠? 그런데 자 근데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나서 이 B하고 C도 고통스럽죠? 얘네들이 받는 고통은 이번에는 소비에서 오는 거니까 비용에서 까는 게 아니라 편익에서 제외해 주세요. 그래서 B와 C가 받는 편익은 이 담배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얘까지 합쳐서 이 100까지 하면 자 이제 요거는 사회 전체의 편익이니까 요거 사회의 편익이죠? 요거는 무슨 편익이에요? 요거는 사적 편익이지? 그럼 요거는 80이잖아요. 지금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렇지? 사적 편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비할 때 원래 최적으로 맞춘 그 소비량은 요 사적 편익 80에 맞춘 한 40개 정도를 담배를 피웠어야지 왜? B와 C까지 고려했을 때 그래야지 제대로 어 사회적인 최적의 소비량이었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자기 사적 편익에 맞춰서 담배 피우니까 50개나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어 사회 사적인 것보다 아니 사회적인 것보다 더 많이 담배 피우고 있죠? 최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정적이니까 과다 무조건 부정적이면 과다예요. 과다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돼? 비용도 봐봐요. 비용도 어 사회 아니 이거 비용이 아니라 편익이죠. 편익은 소비니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다. 방금 전에 우리 봤잖아. 그러면 긍정적인 과소 소비는 뭘까요? 긍정적인 과소 소비는 자 보세요. 이거요. 아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거기 이제 꽃 꽃의 소비로 나오는데 여기 A와 B가 C가 있어요. 그럼 얘 사회는 지금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A가 이제 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한 송이는 좀 심했나? 한 다발을 샀어. 한 다발을 사서 얘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100의 편익을 갖고 있으니까 꽃 한 다발에 50개 꽃이 있다고 쳐요. 100에 50개 이렇게 편익에 맞춰서 꽃을 샀잖아요. 그런데 얘가 꽃을 사서 이 교실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B와 C도 그 꽃 꽃 향기와 그 꽃을 보면서 기분이 같이 좋아졌어. 그럼 B와 C의 편익도 올라가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적 편익이 B와 C가 이 꽃에 의해서 10씩 기분이 좋아졌다고 치면 그러면 이 A 것까지 합쳐야지 사회적 편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적 편익이죠. 자 사적 편익이랑 사회적 편익이랑 어떤 게 더 커? 사회적 편익이 120이고 이 사적 편익 100이니까 더 크고 거기에다가 사적 편익으로 만약에 계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우리 수요 곡선이 이거 소비니까 사적 편익이 S, D에서 증가했으면 D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했겠죠.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 60개 정도를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60개 정도를 샀어야지 정상인데 지금 몇 개밖에 안 샀어? 50개밖에 안 샀죠. 그러니까 이거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쁜 거를 나쁜 거를 많이 소비하니까 안 좋죠. 좋은 건데 조금밖에 소비 안 하는 거니까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왜 안 좋다? 더 많이 뭔가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해서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나쁜 거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더 조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안 좋은 겁니다. 이 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로 설명 들었으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제발 제발 이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생산은 비용으로 소비는 편익으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과다 긍정적인 것은 과소 이거 사회적인 거 사적인 거 잘 따져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이 표가 외워지면 외부효과는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 이거 조금 있다가 코즈 정리하고 피구세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이거 아는 게 그냥 전부 다 압니다. 그래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이따가 제가 지금 조금 이따 피구세 할 건데 그래프 한 번 보여드릴까 지금 생각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자 볼게요. 핵심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회적 비용과 사적 한계 비용의 차이가 외부효과에 의해서 발생하죠.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적다 이런 거 우리가 방금 했었잖아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크다. 맞아요. 부의 외부효과니까 더 많아야 되잖아요. 과대. 더 최적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된다. 오케이. 맞고 세금을 통해서 외부효과 지금 조금 있다가 이거 이거 피구세라는 걸 배울 텐데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금을 지급해서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5번 소비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 부의 소비량보다 더 어때 부의 외부효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적은 양 소비 답은 5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우리 외부효과는 무조건 이 과소 과다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아셨죠. 이거하고 사적 비용이 더 크냐 사회적 비용이 더 크냐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문제 맞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만 그냥 기억하시면 아셨죠. 우리 시험이 지문이 앞에 뭐하는 헛소리 막 엄청 지문 한 너다섯 짜리 헛소리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의 최적 수준은 그냥 이거만 아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이거 지금 공예에서 최적의 생산량 이딴 거 따지지 말고 아예 공예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환경오염이 최적 수준이 0이 되려면 한번 생각해 봐요. 환경오염이 0을 만들려면 우리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돼. 환경을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공예는 필요하다. 그 약간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오염 수준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한계표니까 한계 비용 MB는 MC하고 같아야 된다. 요거 요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이 공예가 말씀드렸지만 부의 외부 효과죠. 자 그러니까 우리 공예를 여러분들이 자꾸 외부 효과가 아닌 줄 아는데 외부 효과예요. 왜냐 지금 이 공예는 이 경제학에서 배우는 공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을지 모르고 생산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아셨죠? 범죄 행위로 몰래 갖다 버리고 그건 범죄 행위지 외부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여기에 있는 공예는 순수하게 이 생산자가 자기는 그냥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래 방류하고 그거는 범죄 행위지 외부 효과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의도하지 않는 그런 단서가 붙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공예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맹쾌경제학도 나오는데 제가 맹쾌경제학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프를 뺐는데 나중에 맹쾌경제학을 하게 되면 그래프도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테스트 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높은 점수 그리고 좀 더 경제학을 좀 깊이 알고 싶다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 사적 해결 방안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예컨대 연탄공장 있어요. 연탄공장 그런데 여기 세탁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상류에서 지금 연탄공장 때문에 강에 물이 막 내려오죠. 세탁공장이 지금 피해를 입잖아요. 자 이거의 해결 방안은 이거예요. 세탁공장이 돈이 많아. 열 받으면 연탄공장이랑 같이 사버려. 합병원에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 연탄에서 나오는 공회를 나오는 공회에다가 군뚝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뭘 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연탄을 만들을 때 조심조심 걸러내거나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코지의 정리가 이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코지의 정리 코지의 정리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공회를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직접 규제한다. 이건 무슨 뜻인지 공적 해결을 하는데 정부가 이 공장한테 야 너 인마 오염물질 1톤만 배출해. 너 그거보다 많이 배출하면 죽는다. 하면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직접 규제예요. 그게 직접 규제예요. 근데 이 직접 규제가 오염을 규제하는 방식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일일이 공장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놈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않았나 감시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직접 규제 방식이 있는데 또 이거는 뭐가 안 좋은 거야? 우리 시장은 정부가 끼어드는 걸 싫어해요. 정부가 끼어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율적인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효율성이 커진다고 경작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지의 정리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코지의 정리는 뭐냐. 이 코지란 사람이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라 법학자였습니다. 법학자였는데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짜증나게.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도 제대로 경제학 하나도 잘 몰라가지고 핵핵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엉뚱하게 딴 거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이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코지 말고 케인즈 있죠. 케인즈. 케인즈 그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제학자가 아니야. 그분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문학가이기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이제 케인즈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이 나면 가끔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나죠. 평생 공부해도 경제학이란 걸 이해할까 말까 한데 이런 범인들은 딴 거 하다가 와가지고 경제학에서 이런 거 만들었어. 이 사람 한번 볼까요? 어떤 거 만들었나? 이 사람이 법학자인데 얘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연탄공장하고 세탁공장하고 이 강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냥 소유권을 둘 중에 하나한테 주면 지들끼리 해결을 하지 여기처럼 직접 규제 할 필요 없다. 정부가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왜 코즈 정리를 높게 치냐면 정부가 끼어들지 않고도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공해의 주범이 누구예요. 얘가 지금 공해의 주범이죠. 근데 코즈의 정리에서는 코즈가 얘기하는 거는 소유권을 피해를 입는 세탁 공장한테 이걸 주는 게 아니야. 연탄 공장한테 주던 세탁 공장한테 주던 상관없어. 공해를 일으키는 놈이나 혹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은 놈이나 둘 다 괜찮다 이거예요. 소유권을 줄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코즈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꼭 피해를 입는 놈한테만 소유권을 줘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공해를 일으키는 놈한테 소유권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 봐봐요. 만약에 세탁소한테 이 강에 소유권을 주잖아요. 소유권을 주면 이 강의 주인인 세탁소는 연탄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연탄 공장한테 야 이 강은 이제부터 내 거니까 너 공해 일으키려면 앞으로 5천만원 내놔 매달 그러면 내가 이거 공해 어느 까지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탁소가 여기 주인일 때는 근데 이번에 연탄 공장의 주인일 때 뭔가요. 연탄 공장의 주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세탁소 하고 연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연탄 형님 제가 월 500만원씩 드릴 테니까 좀 공해 좀 지금 1톤 배출하시는데 한 500킬로만 배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뭐가 가당하는 거예요. 협상에 가당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둘 중에 하나가 지정이 돼 있으면 정부가 끼어들지 않고 자기들 간에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걸 내부화시키고 있죠. 내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봐봐요. 포인트는 재산권의 귀속은 외부성을 유발하는 연탄 공장이나 피해를 입는 세탁공단 쪽이나 어느 쪽에 갖게도도 무관하다. 요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직접 공적인 해결 방안은 직접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피구세하고 그 다음에 오염 배출권이다. 자 요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염 배출권이 사실은 요 피구세보다 훨씬 중요한데 요거는 개념만 아세요. 왜냐면 이거 계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일단 오염 배출권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한 다섯 개 있어요. 공장이 다섯 개 있는데 얘네들한테 야 너희들 다 합쳐서 있잖아. 총 1년에 100톤만 오염 배출해. 그래갖고 굴뚝이나 그런데 얼마나 이 연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생산량을 가지고 얼마나 오염을 배출하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20개씩에 20톤씩 20톤씩 오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쿠폰을 줘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는 어떤 놈은 한 5톤만 생산하는 놈이 있겠고 어떤 놈은 30톤 생산하는 놈이 있겠죠. 그럼 얘가 5톤 생산하는 놈한테 야 나 지금 20톤 20장밖에 없으니까 너 5개 나한테 팔아. 그래서 그걸 서로 사고 판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사실 공적 해결 방안이 돼서 이 오염 배출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정부가 이런 제도만 공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오염 배출권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 원리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 배출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시장 원리를 도입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근데 제도가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 그 다음에 피구세도 이렇게 피구세 피구세는 그냥 이거 외부의 한계 비용 만큼 조세를 부과 하면은 외부 효과가 해결이 돼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외부 효과가 됐을 때 아까 제가 그림 한번 그린다 그랬죠. 사실 외부 효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공급 곡선이야. 근데 공급 곡선은 MC잖아요. MC.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하는 요 한계 비용은 사실은 사회적인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은 PMC란 말이에요. PMC. 퍼스널 마지널 코스트.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여기에다가 뭐를 또 더해야 되냐면 EMC를 더해 그러니까 요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 합친게 SM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SMC 사회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요기 외부 효과에서 만나는 요 놈이 최적의 생산량인데 지금 자기 것만 고려하니까 요게 과다 생산되잖아. 원래 최적의 양은 여기인데 그죠. 그러면 이 피구세는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거냐면 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세금을 부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이야. 평행.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 그리고 있지만 이거 우리 테스트는 별 도움 안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야. 이거만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외부 한계 비용 만큼 외부 한계 비용 만큼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외부 효과를 내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게 만들었잖아요. 적게 만들었어. 무슨 도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이 피구라는 경제학자도 알아두세요. 이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누구냐면 그 케인즈의 동문입니다.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샬의 제자가 마샬이란 경제학자의 제자가 피구하고 케인즈가 있는데 그 마샬이 누구한테 바통을 이어줬냐면 이 피구한테 이어졌어요. 그래서 피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마샬이란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원래 경제원론을 최초로 그분이 거의 쓰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딴소리 해야지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지금 아무튼 이 피구 피구세 축구선수 루이스 피구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축구선수 루이스 피구라고 착각하는데 경제학자 케인즈의 동문 됐죠? 자 그럼 핵심 제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 행주 시향을 통해 결정된 경제활동의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클 사회적으로 이거 과다 생산이나 과다 소비 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부정적인 거 찾아야 돼. 부정적인 외부 찾아야 돼. 1번 자 어 원제는 원제는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대. 이거 부정적인 소비죠. 답 1번이래. 답 1번이에요. 과수원 근처에서 양보하고 있대. 이거 긍정적이니까 이건 과소 생산. 화라니는 앞마당에 돈을 들여서 아름다 아름다 개가 아니라 아름답게 아름답게 앞마당을 가꾸고 있으면 그거 보고 옆에 사람들 기분 좋아지겠죠? 이것도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소비겠죠. 이건 상원인은 친구들과 값싸게 학원에서 값비싼 학원에서 자 이거 봐봐. 상원인은 친구들과 값비싼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교육도 대표적인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입니다.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도 자기가 예방접종 받으면서 아유 내가 이거 예방접종 이 사람이 예방접종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얘가 예방이 됨으로써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죠? 이것도 긍정적인 외부효과 예방접종 교육이 대표적인 건데 교육도 여러분들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 그 주변까지 좋아지거든요. 좋아져. 왜? 그죠? 교육 범죄 문제아들만 모아 놓으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편익이 내려간다고 아시겠죠? 교육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거 외부효과의 전형적인 예예요. 선생님 그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해요? 딴 건 내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게 외부효과야 아니야? 라는 거는 이 틀을 벗어나서는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외부효과인지 아닌지 이렇게 따져야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이건 외부효과가 아닌데 그렇게 그냥 저명한 경제학자가 우기면 괜히 싸움이 되는 거예요. 딱 전형적인 예 제가 설명드린 교육 예방접종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예방접종 같은 거 이것도 외부효과. 답은 1번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코지의 정리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태영과 재승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데 태영이는 담배 피워가지고 2만원의 편익을 얻고요. 재승이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금연 상태면 만원의 편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코지의 정리는 지금 태영이나 재승이나 아무나 소유권을 가져도 상관없죠. 자 1번 볼까요? 재승은 태영에게 2만원을 주고 재승이 태영이한테 2만원 준다는 얘기는 요것도 그런데 1번 2번은 둘 다 태영이한테 요 담배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권리가 태영이한테 귀속이 돼 있는 거예요. 3번 4번은 태영이가 재승이한테 돈을 제한하니까 이 경우에는 재승이가 그 담배를 피네 안 피네 를 그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결정한 권리를 태영이가 재승이가 태영에게 2만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한을 할까요? 제한 안 하겠지. 왜? 얘는 지금 금연에서 금연이면 1만원의 효율이 2만원이나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원보다 넘어가면 그 대가 그냥 담배 얹기 참겠죠. 금연을 통해서 얻는 건 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만원 넘어가니까 이건 둘 다 안 돼요. 둘 다 3번은 이번엔 재승이한테 권리가 있네 태영인 재승이에게 만천원 주고 담배 좀 피면 안 될까 하면 이건 받아들이죠. 왜? 금연하면 만원인데 담배 연기 조금 마시면 자기 이거보다 천원 더 주니까 기꺼이 담배를 연기를 마시려고 할 겁니다. 태영이 재승이에게 9천원 준다 그러면 금연하면 만원의 편익을 얻는데 9천원밖에 안 주면 재승이는 거절하겠죠. 호지의 정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외부효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외부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첫 번째 그게 뭐였어요? 긍정적 외부효과도 나쁜 거고 생산은 비용으로 소비는 편익으로 그리고 생산은 부의 외부효과와 생산에서 부 소비에서 부 부의 외부효과는 둘 다 과소 생산 부의 외부효과 과다 생산 과다 소비 긍정적인 정의 외부효과 있죠? 그거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염배출권 코지의 정리 피구세 걔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은 시험에 나와도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외부효과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니까요. 생산의 정 부의 외부효과 그 다음에 소비의 정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웠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Halloween 도는 düelle ugen